이 노즐에 대해서 문의가 진짜 많습니다. 보통은 여러분 노즐의 소재가 플라스틱보다는 스테인리스 소재를 많이들 원하시기 때문에 풀 스텐 노즐이 앞으로 쭉 밀려져 나와요. 저희가 일부러 투명하게 위에 투명판을 덧대어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과 씻겨지는 이 물방울의 느낌을 한 번에 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다른 버튼 누르지 않았는데도 버튼 누름과 동시에 같이 움직이죠. 그렇죠. 오토모빙이죠. 이것도 2017년 최신 모델로 바뀌면서 업그레이드된 기능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노즐은 풀 스텐 노즐이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옆쪽에 여성 그림이 있는 비대 전용 노즐 버튼을 눌러봤더니 지금 노즐이요. 안쪽에 히덴 노즐이 풀 스텐으로 소재가 하나 더 떼어져 있는 노즐이 하나 더 빠져나왔어요. 변신했어요. 보이세요? 여성들의 어떤 위생을 한 번 더 케어해드리고 더 배려해드린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작은 노즐마저도 소재가 풀 스텐 노즐인데 이거는 여성분들만 쓰시는 노즐입니다. 남녀의 신체 우주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관리하십시오. 다 끝났어요. 정지 버튼 누릅니다. 노즐을 저희가 그냥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한 번, 두 번, 세 번 셀프로 본인이 자가 세척을 하고 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노즐에 대해서 고객님들께서 2차 오염, 3차 오염 세척 걱정을 굳이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노즐 관리는 또 이런 데서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근데 또 하나, 아니 이게 사실 물 내리고 그냥 나간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남아있는 여러분 냄새 있죠. 이 탈취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는 비대는 진짜 프리미어급 비대인데 저희는 앉아서 볼일을 보자마자 탈취 기능이 바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냄새가 남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볼일 보면서도 거의 내 향기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가끔 내 건데도 내가 맡기 싫을 때가 있는데 당연하죠. 탈취가 싹 되기 때문에 그 기능, 프리미엄 기능, 탈취 기능 확인하십시오. 뒷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바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위해서 남아있는 냄새마저로 한 번에 싹 잡아줄 수 있는 탈취 기능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 지금 탈취 기능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방수가 되는 비대 그래서 지금 비대계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제가 이 업종의 리모컨 부분을 막 물로 세척하고 안쪽에 이 변기 안쪽에 튀어있는 오물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떼고 이것까지도 탈취하기 쉽기 때문에 머리카락이며 오물들 튀어있는 것들 시원하게 아니면 샤워하다 보면 욕실 바닥 정도는 세척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아예 바닥 청소하시면서 그냥 한꺼번에 탈 부착이 가능해서 세척이 너무너무 쉽게 되죠. 중요한 건 우리 집 비대도 그럼 내가 이렇게 청소해야 되겠다.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얘는 방수비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일반 비대에 이렇게 물 들이부으시면 작동이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물 갖게 되면 그게 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방수비대라는 걸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고 노비타가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을 받은 이유입니다. 서비스가 엄청나요. 저희는 지금 택배로 대충 보내드리고 여러분이 설치하세요가 아니라 기사님이 직접 고객님 댁으로 무료배송 설치를 다 같이 가져갈 거예요. 그렇죠. 산문 서비스 설치에서부터 배송, 회수까지 돈 드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게 그렇게 설치하고도 고객님 댁에서 무료 체험을 일주일 동안 앉아서 써보실 수 있다는 거. 퍼스트 브랜드 대상답게 일주일간 마음껏 써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샤워기로 청소했던 거 보이시죠? 정수 샤워 헤드까지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 기사님이 같이 가지고 갈 겁니다. 선물 받으시고 이거 포토 상품평이 저희가 수백 개가 올라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스타벅스 카페, 모카, 톨 사이즈. 톨 사이즈. 모바일 교환권으로 저희가 커피 한 잔씩 쏠 테니까 일단 받고 나서 인증 시간 남겨주시면 스타벅스 커피 받으시죠. 무료 체험을 로비타 매장에 오셔서 앉아보고 써보세요. 한두 번 써보세요가 아니라 고객님 댁에 기사님이 설치해 주시면 일주일 동안 무료 체험의 기회를 온 가족이 다 써보실 수 있다는 거.